이게 9,800원짜리 숙소의 아침입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거 아니야? 완전 혜자 인데? 안녕하세요 원재경혁남자입니다. 어저께 목욕탕을 가려고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에 다시 가려고 지고 나왔습니다. 목욕탕이 완전 옛날에 지어진거라 가지고 이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남자는 6시부터 들어갈 수 있고 오 이렇게 생겼구나 뭔지 모르게 물을 안연거 같은데? 열었나? 아저씨가 없는데? 헬로우 오픈? 예스 오케이 오케이 나 어떠세요? 괜찮아 하루하루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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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나도 영어를 잘 못해요 아 아 아 아 아 이 가운? 네 오케이 밖에 다 보이는데 여기서 옷을 갈아주려고 완벽히 입니까 뭐 그냥 여기 우리나라 그거 같아요 옷 갈아입는 것 이게 가운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곱싼데? 오케이 아 이렇게 생겼어 오 엄청 작네 아 화장실이 될까? 오 또다시문이 있네 아 오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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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쓰 한증막 같네 쓰 와 뭐야 이게 습기가 엄청 차네 일단 우리나라 물 켜고 거의 빈탐 같아요 뜨겁나? 오 여기 열이 올라오는구나 감옥 같아 이상하게 여기 물 나오는 곳이 없고 오 오 오 오 아 여기 구멍이 없네 오 오 물을 받아서 켰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들어가라고 했는데 오 오 뜨거 오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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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사우나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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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랜 날은 이 가운데 이렇게 타면 없는데 여기는 그냥 뭐지 돌이 터네 이거 말곤 다른게 없어요 그 지붕에 뜨거운게 날아가라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거 이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일단 물 틀어가지고 몸에 지금 깨는데 여기 있잖아 저거 뱉는 아니고 아 이상하게 신경을 이렇게 적응 한 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 Alright 아 뜨거 아저씨 등장 굿모닝 지금 지금 해요 아 한국말 다 알아드셔 ve 내 it 도저히 your 방지화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한국과 똑같이 한국?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던 스튜던? 스튜던? 여기가 보스 너는 보스? 네 역시 장난을 잘 쳐 터키사람 이름이 약간 재명 같아 진짜 우리 동네에 목탕 같죠 딱 진짜 목탕 같아 근데 여기 그게 없네 우리나라 저거 저거 감사합니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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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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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도움이 큰 도움이 큰 큰 큰 큰 너는... 넌 비키는 글랏이야? 넌 넌 넌... 스워리 괜찮으세요 스워리 괜찮으세요 아... 미치겠다 오... 너무 재밌어 나이스 미치고 나이스 미치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와 너무 재밌다 와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시원하게 목도 하고 아침에 깨운하네요 자 진해공에 가봅시다 어저께 먹어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1924년부터 했대요 이렇게 아줌마가 너무 호객을 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안 먹을래는데 얼마나 맛있나 먹어보자 해가지고 와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요 이 안에 내구도 엄청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하이! 하이 놈! 헬로우! 월컴! 월에 쏘럼 미트포크 하하하 어디에 쏘럼? 먹어보자! 와우! 여기 rais 푸딩인데 아 어렵지plate et dairy 아 아 그리고 네 네 샤sembef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이게 되게 맛있었구나 자기는 거 만들어서 커플을 넣어 먹어야지 아이랑 아이랑 터키 우리나라 냉면 유스 만드는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차가웠구나 아 이게 엄청 차서 맛있더라구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타스케밥 케밥이 종류가 엄청 한 한 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중에 한 가지 이게 이탈리아 요리 중에 볼로네젤 위에 있는 이 기름이 아마 버터인 것 같아 볼로네젤을 연하게 끓인 맛 오 맛있다 맛있는 거 어떻게 됐나 빵으로 싹싹 빵으로 싹싹 빵으로 싹싹 빵으로 싹싹 커피 아까 왔던 집인데 커피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원래는 여기 모래를 싹 깔아가지고 이거 쫙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술하네요 신기하게 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Lee 컴백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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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话 커피말 커피가 아니고 커피 라고 하는integr 커피 커피가 저렇게 오는구나 와 신기하네 와 여기다 떨어지는거 있구나 떨어지네 떨어지네 정석이 딱 맞네 런치 오 여기다 떨어지는거였어? 뜬금없이 난 이걸 왜주나 싶었더니 뚜껑을 딱 열더니 이거 뭘까요? 눈치를 모르겠네 근데 에스프레스처럼 나오고 나서 한번 볼까요? 와 이거 오묘하네 내가 아는 커피맛이 아니에요 약간 보리차를 신맛은 거의 없고 요하네요 겁나 신기하네 얘는 뭐지 물인가? 뭐 알아야지 먹지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어제 격식을 엄청 차르네 저 사람들 보니까 이것도 맛있는거니 물인가? 음 맹물 맹물 와 체리주스 잘 나온다 이게 15.5 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0원 1,800원 이 커피맛이 와 이 커피맛이 뭐라고 말해야되지? 시지도 세지도 않고 살짝 달아 이거 이제 마시고 물 한번 마셔볼게요 아 잘못됐어 뭐 묶고 있어야 돼 이건 아닌거 같다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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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하고 한번 무시도 아 이건도 아닌거 같다 그냥 따로 묶이는 아니야 여기 밑에 가루가 엄청 많이 남아있어 아 커피가루가 우리 그 미숫가슴 밑에 남는 듯이 그렇게 남아 오우 신기하다 아우 신기한 경험 했으니까 또 하이라이트로 가십시오 오늘의 하이라이트 와 여기 그래도 유네스코에서 지점한 전망대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네 삼리라 삼리라면 뭐 요렇단 그 그 어디냐 그 성 올라가는 대구 뚜껀 경치가 경치가 이렇습니다 좋은 자리들은 벌써 다 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딱 말해서 진짜 우와 미친듯이 좋다 이야 미쳤네 이정도는 아닌거 같으 공원 공원이 정상에서든지 조금 조그만해요 공원이 아주 아담하니 여기 거의 답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구시가지가 보이고 여기 완전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확실히 경치는 우리 숙소가 짱이야 와 저기 왜 가려는지 모르겠네 경치 여기가 더 이뻐 경치 여기가 더 이뻐 경치 여기가 더 이뻐 야 나 여기 내려주고 봤어 아 아 미치겠네 아 야 이거 너무 했잖아 아까 거기서 내리라고 해야지 아 정경은 너무 좋다 근데 아 정경 예술이다 와 히치야킹을 해야되나 히치야킹을 해야되나 히치야킹을 해야되나 뛰어가 볼까 저게 동작은 히트 감사합니다.